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? 오늘의 날씨가 추워요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자, 우리 다른 요일도 한번 가볼게요 무슨 요일 한번 가볼까요? 화요일 화요일, 화요일 어깨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, 빨리 가볼게요, 시작!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? 오늘의 날씨는 추워요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오늘은 즐거운 화요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, 월요일은 어디? 월요일 화요일은? 어깨 수요일은? 아스 목요일은? 네 금요일은? 엉덩이 토요일은? 무릎 일요일은? 아요일 이렇게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오고 싶은데요 마지막으로 금요일로 조금만 빨리하고 마무리할게요 자,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준비! 시작!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오늘의 날씨는 어떤가요? 오늘의 날씨는 추워요 월, 화, 수, 목, 금, 토, 일 오늘은 즐거운 금요일 잘하셨어요! 자, 이번에는 여러분 간단히 여러분들도 치매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간단히 치매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